자, pay, 지불하다, pay for, 누구를 위해서 지불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와있죠? 첫 번째는 he's paying me 이렇게 나왔어요. he's paying me. he's paying me라는 것은 그는 나한테 돈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죠? he's paying me, he's paying 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에요. he's paying cash라고 나왔죠? 자, 지금 보면요. 현금으로 지금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he's paying cash라고 하면요. 걔가 나한테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in cash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넘어갈까요? and they pay in cash. and they pay in cash.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현금을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지불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물론 credit card라고 해도 돼요. 근데 can I pay by card라고 하면요? 자, 뭐냐 하면 내가 카드로 지불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an we pay by card? 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카드를 가지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uy 대신에 with라는 것을 사용하는 원어민들도 꽤 있습니다. can I pay with my credit card? can I pay with my credit card? 자, 이번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점에 갔습니다. 자, 지금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죠? 데이트하고 나서 내가 좀 과오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어, 그때 이제 let me pay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t me pay for you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pay for이 나왔죠? 너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자, 너를 위해서 내가 너 좋아하고 내가 너 만나고 했으니까 어, 너를 위해서 지불해준다. let me pay for you. let me pay for you. let me pay for you.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 자, 여자가 이제 아, 자기가 돈 내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no, no worries. I got this. I got this. I got this. 자, 그 다음에 it's on me.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따라해볼까요? it's on me. 한 번 더. it's on me. it's on me. it's on me. 어, it's on me라는 것은 내가 낼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it's my treat. 자, treat라는 것은 누구한테 어떤 걸 대접하라고 할 때 let me treat you.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쵸? it's my treat이라는 것은 내가 대접할게. 이거 내가 내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y treat. my treat. 자, 우리 넘어갈까요? pay하고 pay for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영상을 한 번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pay me in advance?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could you pay me in advance? could you pay me in advance? 가 나왔습니다. 자, could you pay me in advance? 자, 보통 우리가 돈을 받고 싶을 때 미리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could you pay me in advance? 라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advance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dvance. 이거 발음할 때 ad 같은 경우는요. 소류를 잡습니다. 소류를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advance. 이렇게 하지 말고요. advan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advance 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could you pay me? 나한테 미리 지불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in advance. 미리. 그래서 could you pay me in advance? 많이 나는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could you pay me in advance? 다시 한 번요. could you pay me in advance? 자, could you pay me in advance? 이렇게 말을 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에요. you're gonna pay me or not? 자,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pay me or not? 자, 너 나한테 돈 지불할 거야? 안 지불할 거야? 요거는 pay me or not? 지불할 거야 말 거야? 어? 너 안 지불할 거야? 요거는 pay me or not? 약간 위협하면서 말하고 있죠? 요거는 pay me or not? 요거는 pay me or not? 자, 넘어가 볼까요? can I borrow 20 bucks? I'll totally pay you back. 자,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an I borrow 20 bucks? I'll totally pay you back. can I borrow 20 bucks? I'll totally pay you back.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로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바로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건 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lend라는 것은 빌려주다라는 말이고요. 바로라는 것은 빌려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can I borrow 20 bucks?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20불 빌려도 될까? 자, 참고로 이제 bucks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dollars를 우리가 buck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I'll totally pay you back. totally라는 것은 강조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I'll pay you back 하면 되는데 I'll totally pay you back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내가 너한테 돈 다시 갚을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y you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데요. pay you back이라고 했으니까 빌린 돈을 갚는 거 있죠. 그때 pay you back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이에요. 상당히 빠르죠. You still have to pay for room and bold 라고 나왔습니다. 자, room and bold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room and bo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자,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통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기숙제 잡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room and bold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거든요. room이라는 건 방을 말하는 거고요. 이 bold라는 것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음... 식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om and bold라는 것은 숙식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You still have to pay for room and bold가 나왔으니까 여전히 pay for room and bold. room and bold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You still have to pay for room and board. You have to live and you have to eat. You still have to pay for room and board. You have to live and you have to eat. 자, 그 다음에요. They have to pay for you if you're in a nursing home.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y have to pay for you if you're in a nursing home. nursing home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nursing hom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로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원 정도의 느낌으로 보세요. They have to pay for you if you're in a nursing home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nursing home에 있다면 They have to pay for you.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돈 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돈 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to pay for you if you're in a nursing home. 넘어갈게요. We pay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자, 여러분들 그 매달 돈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경우 그쵸? 관리비 같은 경우 매달받아 내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pay the bil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구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pay the bill 하면요. 우리가 매달 동안 사용했던 것을 내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ay the bill pay the bill 그래서 we have to pay the bill we pay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가 나왔으니까 매달마다 우리 돈 내야 돼. 청구소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 pay the bill pay the bill 그쵸?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뭘까요? 당연히 pay the bill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pay the bill 넘어갈게요. 룩룩 잉글리시 pay라는 게 뒤에 이런 식으로 뭐 이 달러 사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money 있죠. 뭐 달러가 결국 돈이니까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ay 다음에 뭐다? 돈이 나올 때 그때 pay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보세요. I paid three dollars for a cup of tea to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I paid three dollars 나는 3불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뒤에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왔잖아요. 그쵸? paid three dollars for a cup of tea today 자 오늘 티 한잔 했는데 그때 나 3불 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I heard he only pays one thousand dollars per month 자 그는 나는 들었어요. 그가 only pays one thousand dollars per month 한 달에 1,000불을 낸다라고 들었어요. 그쵸? 자 지금 보니까 pay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돈이 나와 있죠. dollar sign이 나와 있죠? 자 for his rent in 강남 자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남의 rent비 그거 있잖아요. 그 한 달에 월세가 1,000불이야 1,000불 낸다고 들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pay a lot of money for that jacke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와 저게 멋있는데 Did you pay a lot of money for the jacket? 야 그 자켓 그거 사는데 돈 많이 들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자 한번 공통점을 보면 pay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pay the bill pay the bill 그쵸? 매달마다 내가 청구서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pay the bill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나와 있잖아요. pay the phone bil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쉽게 정리가 되겠죠? We always pay the phone bill on the 10th of the month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달 10일마다 우리는 전화세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din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At the diner 다이너 같은 경우는요 그 음식점을 우리가 다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At the diner We pay the cashier near door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어 근처에 있는 캐슈한테 돈을 지불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잘 보세요. pay 다음에 사람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한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쵸? 뭐 He's paying me 라고 했을 때 걔가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을 때 He's paying 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re you going to pay me or not? 너 나한테 돈 지불할 거야? 안 지불할 거야? 그쵸? Pay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You're going to pay me or not? 아시겠어요? 요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Pay 다음에 사람이 나왔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 Pay the phone bill Pay the bill Pay the invoice 이런 것도 알고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ss paid for lunch 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요 버스가 어때요? 버스 Paid for lunch가 나왔으니까 점심을 내준 거죠. 결국 나를 위해서 점심을 내준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보스가 결국은 런치 값을 낸 겁니다. 점심 값을 You have to pay for an item before you take it out of the store. 스토어에서 그거 가지고 나가기 전에 You have to pay for an item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돈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고 바깥에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냥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I paid for the movie tickets 온라인 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는요 온라인으로 뮤비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요. Paid for the movie tickets 온라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Paid for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Services나 글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페이하고 페이포 같은 경우는요. 요 두 가지 차이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이나 영상을 이렇게 따라해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하고 페이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페이는 어떨 때 사용한다? 페이포는 어떨 때 사용한다?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자 영상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 테니까 영상 쭉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 And they pay in cash. Can we pay by card? Can I pay with my credit card? Let me pay for you. I got this. My treat it's on me. You're gonna pay me or not? They have to pay for you if you're in a nursing home. We pay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You still have to pay for room and board. You have to live and you have to eat. Let me pay for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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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